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2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산이 좋아요. 이렇게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3번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